걸프만 연안에서 죽은 돌고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의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미해양대기청 NOAA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걸프만 연안으로 떠밀려온 죽은 돌고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이후 죽은 돌고래 수가 약 300여 마리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발견되는 수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미해양대기청 NOAA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죽은 돌고래들은 루이지에나주와 플로이다주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발견되는 사체들 보면 병코 돌고래 종이라고 합니다. 하루 최대 9마리까지 죽은 돌고래들이 해변가로 떠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들이 이처럼 의문사를 당하는 원인으로 지난 2010년 걸프 연안의 디 워러홀 라이슨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의 여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